고 양 부 삼성 중 마지막으로 제주 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순위 111번째 성씨가 부씨인데요. 이 중 개통을 알 수 없는 소수의 부씨를 제외하면 97%가 제주 부씨입니다. 삼신인 중 부을 날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제주 부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2015년 실시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제주 부씨는 만 222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이 중 절반인 5,135명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 제주 부씨는 삼신인 중 부을 날을 시조로 모시고 있지만, 부을 날 이후의 기록이 실전되어 조선초에 진용교위를 지낸 부원경을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부원경의 현손 중에 엄호장군 부유렴과 장사랑 부유성 형제가 있는데, 형인 부유렴의 후손은 유렴공파, 동생인 부유성의 후손은 유성공파로 부른다. 부유성은 육주로 진출해 경기도 연천에 정착했기 때문에 연천파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부씨의 대부분은 부유렴의 후손인 유렴공파다. 또한 부유렴의 손자 6명이 번성에서 각각 각공개, 협공개, 열공개, 신공개, 핍공개, 홍공개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집성초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인데, 특히 하도리는 마을 전체 대부분이 친족이다. 이 마을은 고려때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호소인 별방진이 설치된 곳인데, 이곳에 조선초 엄호장군을 지낸 부유렴이 부임하면서 집성촌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지금은 인근 세화리, 평대리, 시흥리, 우조리, 한동리, 상돌이 일대에도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런데 엄호장군 부유렴이 부임한 하도리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장군석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부유렴의 묘에서 바다 쪽을 보면 해변에 솟아있는 식산봉이 보이는데요. 이 식산봉 정상에는 유난히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장군석인데요. 이 장군석이 일직선으로 똑바로 부유렴의 묘를 비추기 때문에, 예로부터 부시 집안의 천하를 호령할 대장군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군석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제주 목사는 탐나의 귀족인 부시 집안에서 대장군이 나온다면, 조정의 반기를 들고 밀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장군석의 머리 부분을 잘라 없애도록 명한다. 명을 받은 군장은 장군석을 자르게 되는데, 그때 장군석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만약 장군석을 끊지 않았다면, 부시 집안의 대장군이 끊임없이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군석을 끊었기 때문에 대장군은 나지 않고, 몇 대의 한 사람씩 부대각 같은 장사만 나왔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부대각 전설이 지금도 전해지는데, 부대각은 덩치가 크고, 쌀가마도 한 손으로 가볍게 집어던지는 장사다. 그런데 그는 구자욱 형대리에 살았던 실제 인물로, 1678년 숙종 4년에 묵과에 극제한 후에, 통정대부 만호를 제수받은 부시흥이라고 한다. 장군석의 연이인지 부시문 중에는 가끔 귀골이 장대한 장사가 나오는데, 부대각인 부시흥을 비롯해서 해적대를 만났지만, 오히려 무서운 힘으로 해적들의 물건을 도로 빼앗아 싣고 돌아왔다는 부시흥, 영조 때의 장사였던 부도일이 그런 인물이다.